안녕하세요 여기에 카드가 있는데요 손 좀 주시겠어요 양손 다 주세요 양손을 다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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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셔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카드가 있는데 자 변기 모양이 있죠 하나 둘 셋 자 총 4장이 있어요 4장이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흔들어 주면은 놀랍게도 모든 카드가 똥카드로 바뀝니다 그죠 똥카드로 바뀌었는데 이걸 여기에 두고요 신호를 주고 손을 한번 덮어주세요 놀랍게도 손등에 똥이 실제로 생기는 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